이승기 씨, 요즘 뭐 배우로, MC로 맹활약 중이시잖아요. 이 씽크리더 모델이 되셨어요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음식물 가전에 받은 리더, 우리 씽크리더의 새로운 얼굴이 됐다는 거에 너무 기뻐했습니다. 사실 제가 요리하는 걸 조금 즐겨하는 편인데 음식물 처리할 때 제일 사실 고민 많이 되거든요. 이승기 씨도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세요? 그렇죠. 이게 사실 그 에너지만 좀 줄어도 요리를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씽크리더처럼 같이 있는 좋은 제품의 모델에서 정말 기쁘고요.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씽크리더 제품 하나로 일상이 즐겁게 변화되는 걸 많이 느꼈고요. 직접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신다면 왜 이승기가 자신있게 추천을 하는지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이승기 씨가 이렇게 추천해 주시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왜 싱크리더일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저 써보니까 써봐야지 알 수 있는 신세계가 있어요. 써봐야지만 아는 신세계. 그리고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까지 받은 합법적인 상품으로 분쇄, 그리고 미생물로 분해, 정말 착하게 배출하는 지구를 위한 착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게 또 중요하죠. 세계의 특허와 메이드 인 코리아까지 아주 리더답게 아마 뭐 동전업계에서 좀 따라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루 이틀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주방에서 쓰셔야 되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싱크리더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야 역시 똑똑한 배우. 멋있는 이승기 씨가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더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싱크리더의 리얼 후기를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뭘까요? 저 좀 네 글자로 표현하면 상상초월이다. 상상초월, 세상 깔끔,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정말 쓸 때마다 아 이거 참 너무 잘 샀다라는 말이 나오는 아주 인생템인 것 같습니다. 인생템이란 표현까지 해주셨어요. 자 그러면 그래도 아 얘가 싱크리더 정말 믿고 선택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승기 씨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? 이거 진짜로 해도 되나? 그럼요. 진짜로 해주셔야 돼요. 사실 저는 이제 싱크리더가 되기 전에는 타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. 그것도 정말 고르고 골라서 신중하게 선택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고장이 너무 많아가지고요. 정말 그게 사실 이렇게 설치했다가 고장이 나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. 맞아요. 네 이거는 아마 써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 그게 막히면 정말 그것만 의존하고 있다가 완전히 그냥 마비되죠. 마비되는 수준인데 오 리얼이에요. 리얼. 네 정말 음식물 가전은 많아도 리더는 딱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방송에서 상담 예약을 남기시고 싱크리더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함께 어떤 주방의 편리함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런 제품 하나가 제가 너무 사실 모델이 됐던 게 좋았던 것도 우리 삶에 좀 편리한 어떤 이롭게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조금 더 힐링이 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처음부터 바른 리더로 싱크리더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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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